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대학의 고용 쇼크가 이어지면서 어제 국회에서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는데 먼저 국회에 출석한 김동연 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신축적으로 국회에 의논을 해서 개설할 수 있는 후보 중에 하나 생각합니다. 근로시간 단체로... 김동연 부총리 소득주도성장은 단시간에 효과 내기 어렵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연말이 되면 나아질 거라고 했던 장하성 실장 전망과는 좀 시각차가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장하성 실장은 일단 연말쯤 되면 좀 상황이 좋아질 거다. 국민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는 어제 국회에 나와서 고용 악화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은의 기조는 유지를 하겠지만 고용 회복을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은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부에서 제기했던 이른바 경제정책과 관련된 책임론 부분과 관련해서는 장하성 실장은 대통령의 스태프다 참모인 것이고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다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적으로 경제정책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는 자신이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경제 두 사령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 실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스태프이고 내가 뭐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수정도 조금은 변경할 수 있다,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대통령이 직을 걸고 일을 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미세한 정책의 변화라고 봐도 됩니까? 아니면 너무 성급한 판단인가요? 고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을 보면 미세 조정은 있을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소득조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김동연 부총리의 진짜 진심인지 아니면 국회 답변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사령탑으로서 하는 발언인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경제 두 사령탑 이렇게 말씀하신 건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에 두 사령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국방 안보에도 한 명의 사령관이 있듯이 경제에도 한 명의 사령관이 있어야 되고요. 그 한 명의 사령관은 죄송합니다. 적어도 여러 가지 법적인 이런 점들까지 감안하면 경제부총리가 경제 사령탑이죠.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의 얘기대로 장하성 정책실장은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와 별도로 대통령의 비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점을 대통령이 좀 분명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자꾸 두 사람의 팀웍만 강조하면 두 사람을 같은 급에 놓고 자꾸 강조하듯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정리해 주면 정리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어려울 것이다. 그 점에서는 죽이되건 발비되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사령탑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다. 이 점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경제부총리가 이끌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러이러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시장에서 예측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경제부총리가 정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국정운영 철학과 맞지 않으면 교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신뢰를 주고 경제 사령탑을 김동연 부총리한테 역할을 맡기면 이제 기업도 가게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떤 경제 정책을 추구하는 것인가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예측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사령탑이 두 사람이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모든 사안에 있어서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한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됩니까? 그런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대통령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차 교수님. 어제 김동연 부총리가 한 이야기는 나름대로 일종의 배수진을 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전날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직을 걸으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아마 결과를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는 재직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하성 정책실장은 대통령이 참모라는 이야기는 결국 누가 뭐라 해도 경제사령탑은 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하에 모든 경제정책을 다 이끌어나가겠다는 하나의 다짐고 아마 그런 각오를 대내위적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경제운용에 관한 국정철학은 고수하겠지만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논의 좀 해달라. 50시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52시간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국회의 논의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아마 김동연 부총리가 자신의 목표를 상당히 높이면서 자신의 주도화에서 아마 가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과연 대통령이 생각과 부딪힐 경우에 과연 김동연 부총리가 어떤 철신을 할 것인지는 우리가 지켜볼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한국당 경제실정청문회 요구하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어려운 고용 상황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하셨다는데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는 둔화되고 고용지표는 악화되고 서민들 지갑은 날이 갈수록 얇아지만 가는 마당에 수습 보좌관들만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특단의 각오로 상황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도 특단의 상황 인식을 가지고 임해해달라 직을 걸어달라 이런 얘기까지 거의 비슷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들리는데 이런 강하게 공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갑자기 정책이 변화하거나 너무 확 유연해질 수는 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경제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사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여러 갈등이 어떻게 보면 국정 철학과 정책 현장 간의 그런 간극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간극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간극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거의 이전 정부에도 항상 이러한 충돌과 갈등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답답한 심정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침상정원에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승전 체제임금입니다. 현재의 경기 침체가 모든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득 성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체제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원인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상당히 답답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정책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왜 이 소득주득 성장을 들고 나왔겠습니까? 그 이전 정권이 했던 대기업 위주의 낙수효과 정책 자체가 결국은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 심화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놓은 것이 지금 체제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이러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대통령 다 공약사항이었었던 거죠. 그렇죠. 자식의 대통령 운영 철학의 기조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현장 정책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또 마찰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사실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조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경제 최종의 사령탑은 대통령 자신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감한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현 정책의 고수든 아니면 변경이든 어떤 식으로 결정이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내려지고 나면 그걸 일관되게 밀고 가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 박사님. 경제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쳐서 대통령은 늘 직을 걸고 있죠. 국민 한 사람의 안전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대통령이 지글글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저는 최저임금이 됐건 52시간이 됐건 탈원전이 됐건 이런 개별 정책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지금 추락하고 있는 것은 개별 정책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직권 1년 3개월 지난 이 시점에서 경제 문색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과 실망감이 반영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개별 정책은 사실 장관이나 정책실장이나 또는 여러 부처장관들한테 맡길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본질에 해당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경제정책 철학 이것은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저는 유일하게 대통령만이 고민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만이 전환을 한다면 전환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승전 최저임금 심상정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기승전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그거는 그냥 민심을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개별 정책 차원에서 지금 문제제기하는 것처럼 자꾸 이해하면 그 좀 미봉적인 대책밖에 안 나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정말 철칙처럼 믿어왔던 그리고 정말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 의심 한 번 해보지 않았던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이 경제정책 이것이 혹시 현실과 유리된 도그마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점을 깊이 성찰하고 한 번 되짚어보고 거기에서부터 문제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도 소득주도 성장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큰 정책의 어떤 틀을 바꾸겠다는 건 아닌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현장에서 가장 원하고 있는 건지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수필집을 이 상황에 내셨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달 7일 날에는 출판기념회도 한다고 합니다. 황교안의 답 청년을 만나다라는 책인데요. 청년들과의 문답을 통해서 현 정부를 비판을 하는 그런 책을 황 전 총리가 출간을 한 겁니다. 황 전 총리는 이 책에서 지난 정부에서 기울인 노력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화에 쓸려가고 있다라면서 4대 구조개혁과 같은 국정운영 방향이 통째로 어떻게 적폐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것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100만 공무원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다라면서 현 정부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에 대한 본인의 생각도 좀 밝혔는데요. 바르고 좋은 가치를 지키는 것이 참된 보수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수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신이 생각하는 보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이다. 이런 나름의 어떤 보수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황 전 총리하면 보수 진영에서 잡룡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인데 이 시점에 책을 냈다는 거, 정치 행보 조금씩 움직여 보겠다. 이런 해석, 너무 앞서가는 건가요? 아니면 책 낼 수도 있는 건가요? 조금 앞서가시는 것 같아요. 이 시점이라고 표현하시니까, 이게 대개 정치인이나 잡룡들이 책을 낼 때는 선거가 좀 다가와서 1년 전이나 6개월 전이나 약간의 목적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걸 계기로 해서 출판 개념에도 하고 출정식처럼 지금은 그런 시점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시점에 책을 냈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별로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평소 소신을 얘기한 것이고, 특히 마지막 부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 이 세 가지를 보수의 핵심 가치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굳이 정치적 해석을 하자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혁신비대위원회가 보수 가치 재정립을 표방하고 있는데 과연 황교안 전 총리가 제시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라고 하는 보수의 핵심 가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 제시가 가능할까?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가치, 핵심 가치라고 하는 오젠다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는 정치적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 박사님 말씀과는 좀 달리 저는 이 시점에 상당히 좀 미묘한 함의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황교안 전 총리는 지금 일선 정치에, 일선에서 뛰고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타이밍이 자신의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지금 가까이는 내년 초에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늦어도 내년 말 정도 되면 아마 보수의 재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보수의 아권의 재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를 상수의 위치에 갖다 놔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에 출마할지 안 할지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만 그러나 보수의 아권의 재편 과정에서는 자신이 어떤 식으로 플레이어를 참여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 책을 내는 것은 상당히 타당한 논리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또 이 시점과 관련해서 자기 방어의 성격도 상당히 강하게 있다는 것이고 재판과 관련해서 그렇죠. 겸 문건과 관련된 수사의 대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이 나는 보수의 본색이라는 걸 분명히 드러내므로서 이 수사가 있을 가능성이 대비해서 자신의 보호막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도 담겨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필집을 낸 거 가지고 두 분이 총 반대 해석을 좀 해주셨는데 과연 어떤 수순으로 행보를 이어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